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천안 천안가는 특급 열차로 청량리역부터 용산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량진, 영등포, 신도림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안양, 금정, 수원, 평점, 서정리, 도정 여기만 정체합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금지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계십시오 스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를 참고해 주시는 분의 공성 시각 세계적으로원이 한입 Stefan x2 다음 주에 만나요.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이 옆에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제기동. 제기동. The station number is 1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watch your step. 한국건강몰렉터에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와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건몰렉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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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6부선으로 갈아타신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선으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가 있습니다. 내리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가 있습니다. 3부선으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8번 출구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로 가실 분은 동묘암역 7번 출구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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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들은 휴리열차에는 풍선 임산부를 나서길 바랍니다. 초기 임산부도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우리 약국으로 가실 분은 종로오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로오가, 종로오가, 종로오가. 스테이션 넘버는 129. 왼쪽은 왼쪽입니다. 50년 장통의 종로백제약국. 4번 출구 6번째 종로백제약국으로 가실 분은 입원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장경문이 열립니다. 장경문이 열립니다. 상상해를 지지기 바랍니다. 상상해를 지지기 바랍니다. 상상해를 지지기 바랍니다. 다리 속에서 마지막 발전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차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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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131. The doors are on your left. 2년째, 재취업 온라인 생활학교, 영직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중강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년째, 재취업 온라인 생활학교, 영직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중강역 1번 출구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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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겠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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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서울 드래곤 시티 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윈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Aurang came at the city 넝 액스 하하.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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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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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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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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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산 디지털 단지 마리오 아울렛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천안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차역은 안양역입니다. 척추, 관절 치료, 세움병원으로 가실 분은 2번 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허리, 어깨, 무릎, 아플 등 척추, 관절 치료, 세움병원으로 가실 분은 2번 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강병은 tedό 쪽이에요. 위강병은 방패입니다. 위강병은 방패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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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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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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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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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스페이스 트레이너, 채널이 지금 approaching.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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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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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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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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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천안, 천안역입니다. 계속해서 신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과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육회의를 이끄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천안역 1번,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천안, 천안, station number is P169,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he train bound for Simchang,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if you want to transfer to trains, thank you. 마もなく終着駅の 천안역이です. 정안역istä 들어 ¿가루 사이버地? 정안역ora 정안역 på 정안역 정안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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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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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